완도군의 대표 축제인 2024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완도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완도군은 올해 축제를 장보고 대사 업적 제조명과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축제 첫날인 5월 3일은 남도국악 한마당과 개막공연이 펼쳐지고 5월 4일은 어린이 어울림 한마당과 전통 노젓기 대회, 224m 김밥 만들기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